아 여기 권혁수 씨하고 아 혁수 씨 권혁수 씨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생발하게 많이 보니까 막 소유다 소유다 아니 처음엔 나 혁수 씨 하다가 소유 씨가 한마디 하니까 혁수 씨는 그냥 아 소유 씨 잠시만요 더 하고 나서 할게요 관심박 저희가 자선바제이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아미스 소속이고요 아미스는 자선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팔고 있습니다 3만원입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제 개그맨 후배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후배도 선배도 아니고 아 이거 안혁비 씨 거 아닌가요 지금? 예 잠깐 두루와 두루와 사실 권혁수 씨가 몇 년 전에 저희 같이 술도 먹고 네 맞습니다 방송도 같이 했잖아요 작년에는 SNL 이팀 MC 편에서 아 사실 그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많이 좀 긴장도 하고 있었는데 혁수 형님 현장에서 많이 챙겨줬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방송 보시고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대놓고 1대1 호박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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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또 만났네요 요즘에 SNL은 권혁수가 먹여살린다 요런 데이드로 아시죠? 어 알죠 알죠 잘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유혜진의 유혜진? 유혜진 씨 성대모사로 최근에 IOI 김세정 씨를 네 같이 3분 여동생 했던 느낌을 좀 얘기해 주자면 발냄새가 뭐 심한 건 아니고요 예 맞지 말했어요 예 예 예 아 요것도 올라올라 하하하하 혁수가 아 아 와 매주 3분 여동생 하면서 네 정말 예쁜 분들 정말 대세인 분들 아니 사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돈 내고 찍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 근데 저는 뭐 내려면 낼 거예요 아 안 할 마음은 없다 네 안 하고 싶진 않고 뭐 얼마라도 네 태연승 씨는 또 오늘은 여기선 가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활동 많이 해주시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MBC 복발로맨스 여러분 함께해요 수요일 목요일 또 토요일 비의 여자분 이쁜 네네네 어 예쁘네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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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도 이쁜 네 감사합니다 조인정보 수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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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요일